열방빛 선교회가 캄보디아에서 2024 듣고, 새기고, 기도하라 무브먼트를 진행합니다. 열방빛 선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에서 듣고, 새기고, 기도하라 무브먼트인 캄보디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암송 600절 이상을 하는 성경통독학교 출신 탈북민이 강사로 나서 현재 캄보디아인들이 600절 이상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열방빛 선교회는 10월에는 중앙아시아, 내년 2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듣세기 무브먼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